아하, 경멸자가 접근한다. 빨리 준비됐나? 이봐, 경멸자가 이 친구의 죽음에 연루된 걸 잊지 말라고. 얼굴에 한 방 먹여! 총을 장전해! 갬빗으로 준비한 게 바로 이거야. 굴에 적이 접근하고 있다. 굴을 장전해! 굴을 장전해! 히츄 설비! 저기 접근하고 있다! 적에게 중형 방해꾼을 보냈어 적에게 중형 방해꾼을 보냈어 적에게 상대방이 있을거 같고 적에게 상대방을 구입하고 적에게 상대방이 떨어져서 도움말고, 도움말고! 어... 비겁하게 싸우는 건 아주 마음에 들어 자원 문이 준비됐다. 가서 안부 전해줘. 아군이 적진으로 이동한다. 원시 개수를 부를 때가 됐어. 어서 티끌을 반납해. 원시 개수가 소환했다. 저것만 처치하면 승민은 너의 차지다. 침입자가 온다. 자원 문이 열렸다. 자원 문이 열렸어. 자원 문이 열렸다. 침입자가 나갔어. 다음엔 잡을 수 있겠지. 빛의 수치가 지붕을 뚫었어. 원시 괴수를 산산조각내야 말이야. 아구 섬수로 이동한다. 침입자가 나타나. 추적하라. 침입자가 쓰러졌어. 아군이 잘하고 있군. 이 동선은 지하의 정신을 위해 쇼핑을 통해 더욱 손을 마치고 있습니다. 침입자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이동을 위한 용도의 정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침입자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빛을 충전에서 원시 뵈수를 공격해!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움말 Então 성돌이 저 원시 뵈수를 제거해라! 저 원시 뵈수를 제거해라! 진입자가 쓰러졌네! 이제 됐어! 자원 모두 준비 됐어! 총을 들어! 빛을 충전해! 원시 뵈수를 공격해! 저 원시 뵈수를 쓰러뜨리며 이번 판은 너희가 승리한다! 이봐! 몸놀림이 아주 굉장한데! 차원문이 열린다! 무기를 준비하라! 니가 침입할 차례야! 소란을 피워보자고! 잠시 후 뵈수 고그란 물이 목욕을ыл 수 있도록 뮤직비디오